안녕하세요. 저는 먹밥을 할께요. 아 귀여워. 김치찌개 제가 요리해서 먹는거에요. 아 죽입니다 진짜. 밥. 이 고기는 뒷다리개요 앞다리개요. 우리 사랑이 날아가버려 움직이지마 우리 사랑이 약해지잖아 별교 꼬막 갑니다잉. 요리 진짜 반찬 다 한거에요. 반찬. 대단해. 미안해요. 배고프죠?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한 마디 음? 먹어? 김치찌개에 김치찌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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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까지요? 저녁놀리묵 도떠리묵 도떠리묵 도떠리묵이 진짜 힘들어요 도떠리묵 조금란던 고기 고기 들어갑니다 음 김치찌개요? 이것은 국물이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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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